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악기 강영준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요즘에 좀 인기가 많고 굉장히 핫하죠 만화셋 보면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게 만화셋이라고 써있고 Made in USA, Since 1935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시자인 오토 라거바이 만화셋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브랜드 이름을 만화셋으로 했다고 해요 현재는 워싱턴주 야키마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안내해 드릴 모델은 만화셋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 48 모델 그리고 50 모델입니다 가장 많은 인기 모델, 기본 모델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왔고요 50 모델은 다른 거 다 동일하고요 아래에 보시는 이 악세사리 판만 달려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만화셋 모델의 특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델 48 모델로 이제 안내를 해 드릴 건데요 자 뒤를 보시면 일반 보면대들하고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이제 만화셋에서는 그거를 매직핑거 클러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클러치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손으로 올리고 또 간단하게 손으로 내리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악보를 잘 버텨 줄까?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세요 지금 보시는 거는 A4 용지 인데요 이게 대략적으로 한 2.7kg가 된다고 해요 만화셋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4kg까지 이걸 얹어 놨었을 때 무게가 내려가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한번 얹어 볼게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내려감도 지금 전혀 없고요 굉장히 잘 보태주고 있죠 그래서 오케스트라 스코어보라든가 사용을 하실 때에도 안정감 있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화셋은 이 보면대 판 그리고 이 기둥 그리고 이 발판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발판이 만약에 많이 해지거나 교환이 필요하다 싶으실 때는 발판만 또 따로 구매를 해서 교환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보시면은 좀 유연해요 굉장히 보면대가 유연하고 무게도 한 손으로도 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렇게 가볍고 튼튼한 내구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마그네슘을 포함한 알루미늄 합금이라 그래요 마그네슘은 무게가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유연하고 놀랄만한 강도와 보건력이 있다고 해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 검정색 같은 경우는 이 무광 한 모델만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색깔로 유광, 무광 이렇게 지금 투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발판을 보시면 이 발판의 길이가 굉장히 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잘 흔들리지 않고 잘 보태 줄까 라는 생각을 좀 하시죠 그런데 이게 일부러 마라셋에서 이렇게 제작을 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공간 대비 많은 보면대를 둘 수 있고 가장 안정감 있게 둘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가 짧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시고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라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저도 많은 보면대를 사용해 봤는데요 마라셋의 가장 큰 장점은 소모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고장률이 적다라는 거 그 이외에도 굉장히 가볍다 또 내구성이 강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라셋이 지금 현재 미국 보면대 시장에서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저희 코스모스 악기에서 판매한 지 지금 얼마 안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화라든가 앙상블 또 개인 연습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더 가볍고 내구성이 얼마나 강한지 또 얼마나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지를 경험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코스모스 악기에 많은 방문 부탁드리고 저는 코스모스 악기 강영준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